여러분 안녕하세요. 28시간 토익 스피킹 제이크 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학생들이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는 와중에 많이 틀리는 표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하다보면, 어? 저게 그게 아니었나? 라고 할 만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가산불가선, 어? 저거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거 못 세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잘 틀리는 부분 좀 알아볼게요. 일단 1번, information 앞에 many 붙일 수 있나요? 못 붙이죠. 못 붙입니다. 그럼 앞에 많은이란 표현, lots of, a lot of 이런 걸 써주셔야 되고요. green vegetables, 야채, 채소 s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black pants, 어? black pants. 뭐가 틀렸죠? 뭐가 빠져야죠? 어?가 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two steps, 직원 두 명, 빠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steps는 못 세는 명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staff, s 지워지고 members라고 해줘야 됩니다. two staff members. 아셨죠? 다음은요, three advices. 조언 세 개. 느낌 딱 오시죠? 저거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럼 앞에다가 조언 몇 가지, some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a lot of 이런 걸 써도 좋습니다. some documents, 서류. 셀 수 있을까요? 음, 이건 셀 수 있습니다. 다음, 뭐 짐, 뭐 baggage라고 그러죠? 입 양쪽으로 당겨서 다 같이, baggage. 셀 수 있을까요? 짐? 못 셀 것 같죠? 못 셉니다. s 붙이면 안 되고요. 역시나 불가산 명사에 꾸며지는 a lot of, lots of 이런 걸 써주셔야 되겠고 some도 좋고요. sunglasses, s 붙어있는데 떡하니 어가 붙어있네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해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선글라스는 그래서 그냥 없이 가거나 아니면 앞에 a pair of sunglasses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 전치사, 까다롭죠? in, at, on, to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만, 실수 많이 하는 부분만 살펴볼게요. 장소에 대한 in과 at 보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딱 한정돼 있는 실내 아니면 특정 공간, 범위가 명확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in the building 해줬고요. 근데 반면에 at은요. 장소를 마치 지도에 핀포인팅 하는 것처럼 하나의 지점으로 볼 때 즉, 어디서 만나자라고 돼있나요? let's meet at, 뭐이게요? 뭐예요? 광화문 square,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대충 대화가 되죠. 즉, 세종대왕상 산보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 바로 옆에서 붙어서 만나자. 이러지 않는 것처럼 그냥 거기를 하나의 캐주얼한 지점으로 볼 때 s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I'll see you in the lobby. 호텔 로비 안에서 보자. 로비라는 거는 범위가 명확한 실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봅시다. 라는 거고 여긴 어디서 보자? I'll see you at the entrance to the hotel. 호텔 입구에서 만나자. 범위가 딱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근방 어딘가에서 만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도 s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럼 3번 출구에서 보자. 뭘 쓸까요? 인일까요? 당연히 애시겠죠. 넘어갈게요. 안다와 관련된 표현, 실수 잘하는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sitting on a chair, 체어에다가 on을 쓸 때는요. 등받이가 없는 이렇게 생긴 의자들 있잖아요. 걸터 앉는 거. 아니면 허리를 세우고 꼿꼿이 앉아있는 그런 자세 나타낼 때도 on을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파 같은 거기에 소파 옆에 딸려있는 1인석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푹 파묻혀 있거나 그럴 때는 sitting in을 씁니다. 즉 흔들이자 같은 거에 푹 파묻혀 있거나 뒤로 편하게 기대 있을 때는 즉 편안한 자세로 기대 있을 때는 in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체어 위에 앉아있는데 왜 in을 쓰냐?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좀 아늑하게 앉아있는 느낌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he is sitting on a desk. 이런 표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on a desk. 그러면은 데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잘 앉아있을 때는 뭘 쓰면 좋냐? sitting at a desk 아니면 sitting at a table.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이 표현. sitting at a desk. 테이블이 아니고 데스크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닌 거고 그거를 본연이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을 때 at을 써주면 좋아요. 다음으로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실까요? 시작! I'm preparing for an exam. 두 번째 것도 읽어보죠. I'm preparing an exam. 둘 다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뭐, 뭔 차이냐? 얘가 차이가 있네요. 저게 들어가고 아니고에 따라서 하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이 입장이고요. 하나는 완성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말일까요? I'm preparing for an exam이 학생. 그 자체를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preparing an exam은 선생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나는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I'm preparing 토익 스피킹 테스트.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에 있는 출제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이것도 잘 틀립니다. 집에서, 나 집에서 쉬었어 할 때 in my home이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나 주말에 내 집에서 쉬었어 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도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어디 집, 누구네 집 이렇게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집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라는 표현은 at home 훨씬 많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학교에서 과제 할 과제가 많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네 학교? 라고 물어보지 않죠? 마찬가지로 직장과 학교도 at이 쓰입니다. 이 사이에 뭔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셨죠? at home, at work, at school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자주 틀리는 표현 알아볼게요. 먼저 파트 1. 뭘까요? 발음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4시 공통점은 형태를 잘못 알아채서 발음을 좀 억울하게 틀리는 특히 이 3시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한국 사람이 이걸 읽을 때 워너맨이 알아들을 때 얘처럼 알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거, 에. 입을 양쪽으로 당겨서 travel. 좀 힘을 주세요. 다 같죠? travel. 반면에 얘는 힘을 좀 빼시고 trouble. 이 v와 v 차이도 있지만 벗보다 모음이 더 중요해요. 다 같죠? travel. 얘는 trouble. 아셨죠? 얘 발음할 때 당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처럼 들려요. 그리고 요거요. 형태 착각에서 억울하게 들리는 1위. 앞에 거 읽어보죠. quiet가 아니고 quiet. 얘는 quiet. 이 순서가 좀 교묘하게 바뀌어 있죠? 특히 요 부분들이요. 다 같이요. quiet. quiet. 좋습니다. 얘도요. 다 같이 강세 뒤에 있습니다. prefer. 한 번 더. prefer. 얘도 prepare. prepare. p 발음 p. 세게 다 같죠? prepare. 그리고 여기요. 얘도 형태 착각하기 쉬운. 앞에 거. 다 같이. career.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한 번 더. career. 앞에 거. 얘가 틀리. 얘를 얘처럼 읽는 경우가 많죠. 다 같죠? carrier. carrier. 한 번 더. carrier. 어떤 게 경력이라는 뜻이죠? 앞에가 경력. 뒤에가 운송기. 수송수단. 그런 뜻이죠? 발음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을 때. 사진을 먼저 좀 보실까요? 남자의 앞에니까 나는 in front of를 써야겠다. 그런데 둘이 서로 우리 지하철 좌석처럼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는 in front of보다 뭐가 좀 더 좋다? across from이 조금 더 좋아요.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man is sitting across from her. 그녀의 맞은 편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ktx 타보셨나요?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네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ktx 보면 좌석이 이렇게 일방향으로 되어있죠? 네. 그럴 때는 in front of가 조금 더 괜찮겠죠? 그런 다음에 여행용 가방. 우리 carrier. 진짜 공항 갈 때가 carrier 되게 많이 쓰죠? 그런데 carrier가 아니고 뭐냐면 다 같죠? suitcase. 파트 2 수업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계속 몇 번 강조했을 거예요. 다 같죠? suitcase. 공항에 가져가는 가방 달린. 아, 가방 달린이 아니고 바퀴 달린 가방. 네. 걔네들은 다 suitcas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old와 carry.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he is holding a box. 밑에 거. 시작. he is carrying a box. carry. 이 명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들고 있는 거고 어떤 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밑에 거는 쥐고 나르고 있는 거죠. 반면에 hold는 이동성 느낌이 약해요. 그래서 holding a box, carrying은 뭔가 쌀자루 같은 걸 쥐고 나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파트 3과 6에서 많이 실수하는 표현들인데 여기 좀 읽어볼게요. 시작. the last time I went to a library is last weekend.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오류가 있는 부분을 아주 강조까지 했습니다. 지난 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을 때 동사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의 시제는 아쉽게도 감점이 좀 큰 편이니까 늘 조심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난 주말이라고 하지 지난 주말에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당연히 what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 누가 저걸 틀려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틀려요. 문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쳐서 시제를 틀려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 studied in there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there은 부사이기 때문에 앞에 전취사를 생략해서 I studied there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 부분도 자주 틀려요. 다음으로 갈게요. Rent or borrow 영양사전 찾아보면 빌리다 빌리다 이런 게 조금 이제 영양사전이 피해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영양사전을 많이 찾아보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영양사전 샀던 기억이 나는데 비싸게 주고 3만원인가 근데 2번인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어렵죠. 아무래도 영양사전 렌트와 borrow 둘 다 빌리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렌트카 그러잖아요. 렌트카 들어가서 공짜로 빌려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렌트한다고 그러죠. 공짜로 빌리나요? 둘 다. 그리고 비디오 렌탈 지금은 많이 없지만 DVD 렌탈 대여점 다 돈 내고 빌리는 거잖아요. 즉 렌트는 뭔가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빌리는 느낌이고요. 그에 반해 borrow는 그냥 뭐 친구끼리 막 이렇게 빌리고 그런 거. 그래서 I borrowed a book from my friend. 친구끼리 렌트를 하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무상일 때는 borrow 아시겠죠? 돈을 낼 때는 렌트. 다음입니다. 얘도 참 많이 틀려요. comfortable, convenient. 보시면 these shoes are very comfortable. 이 신발이 매우 이데요. 그리고 this program is very convenient. comfortable는 심신의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안락한 느낌이 강조되는 반면에 convenient는 노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소파는 소파 둘 중에 어느 걸까요? 앞에 거겠죠? 엘리베이터는 노동을 줄여주니까 convenient. 아셨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 문장까지 읽어보실게요. 여기까지. 시작. I'm going to have a lunch.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차리셨나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 삼김. breakfast, lunch, dinner. 이 셋 중에 어디도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ave, lunch 그냥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붙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I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얼마 동안, 두 시간 동안이니까 during two hours 하면 되겠다. 짠. X 있네요. 그러면 얼마 동안 for를 쓰거나 for 말고도 뭐 있죠? 전취사? 파트 3에서 했는데. about도 있고요. during은 왜 안 돼요? during은요. 기간 명사. 뒤에 즉 명사가 옵니다. 숫자가 아닌 vacation이나 break time 같은 기간 명사가 오고요. 숫자를 쓸 때는 앞에 for나 about도 괜찮고요.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일 땐 for 그리고 뒤에 명사 여름휴가 동안에 summer vacation 동안에 그럴 때는 for가 아니고 during에도 좋다. 기억 꼭 해주세요. 다음으로 two times 되게 많이 나오죠? 한 번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이런 게 아니고 한 번과 두 번만 좀 따로 놀아요. 세 번은 뭘까요?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 이 세 번 이후부터는 뒤에 times만 붙여주면 되는데 한 번과 두 번만 따로 놉니다. 어떻게 다닌다? once twice 이후부터는 숫자에 times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once, twice 알면서도 틀리기 쉬워요. 그리고 bring, carry 차이점 아시나요? 아까 hold와 carry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bring과 carry네요. bring은 뭔가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야 올 때 그거 꼭 가져와. 그러면 bring 근데 carry는 뭔가를 다르다. 즉 이동을 어디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할 때는 bring carry가 아니고요. 아셨죠? 그래서 he will bring a suitcase 그가 그걸 가져올 거예요. 여기는 he will carry 그가 나를 거니까 놔두세요.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quiet랑 silent 둘 다 조용한 조용한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영한사전이 피해라고 볼 수 있죠? quiet는 일반적으로 그냥 조용한 잔잔하고 조용한 소음이 없는 반면에 silent는 무슨 뜻일까요? 진짜 소위 말하는 찍소리도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silent를 쓰는 상황은 거의 연출이 안 돼요. 도서관이 silent하다 silent하다 그러면 나 혼자 있거나 책장 넘어가는 소리도 안 나야 돼요. 근데 그러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용하는 거의 quiet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unch time 점심시간 점심시간 이게 왜 안 돼? 별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lunch break 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lunch hour 이라고 쓰는 동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동네라는 건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영국 호주 미국 아일랜드 몰타 이렇게요. 그래서 lunch time 은 좀 별로다. 저런 거 쓰시면 좀 비춥니다. 알겠죠? 파트 4 입니다. You have two schedules 또는 두 개의 스케줄들이 있다. S 붙어 있네요. 스케줄 두 개 있으면 S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파트 4에서 했죠? 안 됩니다. 스케줄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스케줄 드 뭐 이렇게요. appointment appointment 는 개인 일정에 쓰는 거였고 행사 일정에 뭐 썼죠? session을 썼다. 기억나시나요? You have two scheduled sessions 이렇게요. 그리고 pay for 랑 pay 전시사 for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ay for는 어떤 상황에 있으냐면요. 뭔가 즉각적인 좀 금액에 대한 상응하는 조건을 받을 때 무슨 말이냐? I paid for the shoes. 돈을 냈으니까 신발 가져가라고 바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pay는요. 뒤따라 나오는 명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일 때 즉 내기로 돼있는 돈일 때 많이 쓰여요. A 뭘까요? Did you pay the tax? 우리 세금을 낸다고 바로 즉시 뭔가 혜택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Not yet 아직 안 냈는데 But 근데 I paid the water bill. 무슨 말일까요? water bill. 수도요금이죠. 느낌이 오시나요? 즉 주로 공공요금인 경우에 pay를 많이 씁니다. 내기로 돼있는 돈일 때 그러면 또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그 집세 같은 거 냈냐? pay for the rent 인가요? pay the rent 인가요? pay the rent 겠죠?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살 때는 pay for 내기로 돼있는 돈일 때는 pay를 쓴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전 파트에 걸쳐서 그리고 전지사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토스 공부를 하면서 많이 틀리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덮지 마시고 꼭 복습해 주세요. 아셨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